마사지 마사지 나 일단 막 받으려고 마사지 나 좋아하는데 해봐 오빠는 못하잖아 마사지 받고 자지러지잖아 자지러진다고? 제 말을 잘 안 들어가니까? 마사지? 응 해줘요? 의심은 지도 안 하겠는데 앞선 머리 앞에서 마사지를 해 누가 걷어! 올려! 손 깍깍이야? 응 마사지 하는 거? 안 되네 이런 일이 짜증 난다는데 주문했는데 뭐 먹을래? 너 좋을 때로 맞아 그거 진짜 박친인 것 같아 너 어떻게 자세를 정해줘 아니 왜 자세를 정해줘? 아니 마사지를 하라며 마사지를 받을 때 어디 마사지를 할 건지 그 자세를 주의를 얘기를 해야지 아니 봐봐 마사지 샵 안 까먹어 아 그래? 어 그러면은 옷 입어? 어 안 났어 응 아니 난 어차피 저기서 듣고 있을 텐데 곱게 얘기하는데 곱게 안 들으니까 문제지 맞지? 초초야? 뭘? 사람이 좋게 말하면 좋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좋게 얘기하면 말 안 듣잖아 너.. 너 자꾸 놀러와봐 너 뭐 주문했지? 너 자꾸 뭐 주는데 초초 이상하던데 야 너 뭐 주문 받았지? 아니 뭐 속닥속닥거리는데? 그래? 이거 진짜 장난이야? 어? 어디서 울나요? 하.. 진짜 울어? 시랄토 씨 뭘까 보나 안 속아 있을 때야 와서 울어봐 초초야 아 무서워 카메라 따라간다? 왜 여기 와서 울어보지 나 안 울어 그냥 나한테 나 안 해서 웃기지 어 뭐가 속났는데 말로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응 진짜 죽는 사람 안 했던 말이야 진짜 죽는 사람 안 했던 말이야 아 통해 준비를 더 했어야지 진짜 슬프면 그렇게 안 울어 이 새끼야 아니야 나 믿어 아 속아 죽기 알았어 1. 2. 2. 3. 4. 4. 구라야? 나 좀 소울을 못해? 도라이 새끼. 왜? 너무 재미없어. 오히려 속는 게 더 재미야. 아니 근데 내가 너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. 뭔가 네가 오늘 말투가 출철되고 자꾸 나 뭐라 하는 게 오빠는 몰랐어? 몰랐지. 오빠가 싸는 게 아니야? 몰랐어. 저기요! 제가 지금 표정을 봤는데 너무 진심인 거 같은 거야. 이거 분명히 남순 오빠랑 이렇게 미리 얘기가 돼가지고 된 건데 왜 이렇게 찐찐으로 하고 난 거 같지? 이러면서 온다고. 4잔 먹다가 봅시다. 진짜 4잔 먹는지. 주량이 얼마인지? 다 먹었어 나만. 다 먹었어. 다 먹었어. 다 먹었어. 다 먹었어. 소주는 향이 싫어. 향. 향 때문에 덧지. 소주 먹자. 왜? 애들 내 소주 주량을 먹거든? 근데 오빠 진짜 어이가 없네? 왜? 아니 저는 이만큼 따르고 지는 이만큼 따랐어요. 그 정도는 아니야. 야 오바 떨지 마. 야 거의 여기 있는데 조금 다르다고 오바 떨지 마. 아니야. 이거는 평평성이 어긋나. 못 먹는 사람들은 특징 알지? 응. 이건 내가 더 맞네? 그럼 니 더 까다로워. 만약에 있잖아. 어. 원래 둘이 술 먹으러 이렇게 막 자주 다니면 돈 아끼겠다. 홀카 4,000원이면 되잖아. 딱 말할게. 술집 가는 것도 림페야. 그건 맞지. 거의 사약이야. 기도드려. 아니 뭔지 먹어봐. 무서워서 그래. 먹었어? 어. 에드나우드. 지금. 여기다 술 다 뺏은 거 아니지? 먹어봐도 돼? 안 먹으면 안 먹었지. 방송에서 술 갖다가 장난치잖아. 그치 얘들아? 물 아니야. 어 잠깐만. 바꿔먹어. 뭐지? 뭔 소리야 또. 바꿔먹어. 오시면 끝까지. 어떻게 안 먹어? 이건 왜 이렇게 더 맛없지? 볶음물 느낌 인정? 볶음물. 아 진짜 요즘 왜 먹는지 모르겠어. 아. 속에서 너무 힘들어. 아니 오빠 이제 세 잔째야. 나 한 잔이면 라스트라는데. 근데 그거 보려고 먹는 거야 지금. 무슨 생각해? 너도. 나? 어. 난 지금. 아니 그렇게 역질문을 하면 대답할게요. 역질문 하는 건 내 생각이고. 오빠는 오빠 친구들이 술자리 안 부르겠다. 아니 별로. 난 안 불러주셨네. 근데 술자리를 못 먹는 사람도 즐기긴 해. 나도 조금 먹어서 취해서 그 분위기 노는 거에 재밌지. 나 취하면 책임져? 책임이 무거운 책임이 있고 가벼운 책임이 있는데. 말을 해줘야 돼. 책임이. 그럼 오빠는 무거운 책임은 지기 싫고 가벼운 책임 정도는 가능하다? 아니 둘 다 가능해. 둘 다 가능해? 진짜? 먹어도 되는 거야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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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증나서 좀. 못 먹는 사람들은 이게 여기 보면서 내장 먹고 있긴 해 이러는데. 못 먹는 사람들은 우리 방송 보면서. 건강할 거야 그치? 응. 근데 좀 천천히 먹으면 돼. 그럴 거면 방송 끝고 천천히 먹어야지. 빼고는 빼. 어. 아니지. 막 근데 있잖아. 만약에 우리 둘 다 죽으면 어떡해? 아. 이게 아니라. 기절하면 어떡해? 그만큼 역 같은 경우는 없어. 갑자기 여기서 오빠도 그대로 기절하고 나도 계속 기절한다고. 아니. 절대 기절 안 했어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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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크. 아. 아. 응. 오빠 근데 얼굴이 이 색깔이랑 똑같아. 아. 진짜. 나 소주 진짜 못 먹어. 나도. 오빠. 나 진짜 추울 것 같아. 왜? 오빠 아까까지 괜찮았잖아. 왜? 왜? 확 올라와. 확 올라와? 진짜. 빨리 와. 오빠. 오빠. 방속됐어. 술 안 취했는데 연기네. 진짜. 진짜. 연기네. 방송됐다니까 바로 일어나는 거 봐. 진짜. 취했어. 응? 튕겼어. 고생했다. 어. 파이. 오빠 진짜 취했어? 어. 진짜 리얼로? 뭐. 놔줘 봐. 그래도 멀쩡한데? 멀다. 안 멀지. 지금 좀 깨는데. 안 멀지. 어디 갔어? 나 혼자 마무리해? 어디 갔지? 도망갔어?